수능완성 14강의 2번 순서문제 들어가도록 하자 자 순서문제를 풀 때는 사실 단서들을 가지고 푸는 거야 이거 수능에서는 특히 단서가 절대적으로 주어지니까 항상 단서들을 표시를 해서 그 단서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순서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이 단서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놨어 이 파란색이 이제 단서야 그러면 이렇게 주황색은 뭐냐 하면 이 글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야 근데 일단 순서문제는 내용에 있어서 접근보다는 단서 위주로 찾는다는 거 그거 명심하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The growth of human brains 인간 내의 성장은 may have been related 관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증가하는 도구 사용과 그러니까 인간 내가 발달한 것이 도구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록 인간들이 are not the only animals 유일한 동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하는? 도구를 사용하는 다른 동물들도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 유일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종은 우리 종은 has developed 이 기술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도구 사용하는 기술이지 어디까지? To a far greater extent 엄청나게 더 큰 정도까지 뭐보다? 어떤 다른 동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도까지 이 도구 사용 기술을 발달시켰다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닭을 찾을 때 딱 보면 A는 하나지 그러면 A는 일단 제껴놓고 B하고 C에서 찾는 거야 그런데 B에서는 딱 보면 별다른 단서가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한번 C를 한번 보자 C에는 단서가 딱 나와 By contrast 그 다음에 this 그 다음에 have to see still such tasks 이런 것들이 이제 단서인데 그럼 한번 볼게 일단 오늘날 대조적으로 유인원들은 cannot do this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야 근데 이것에 해당하는 게 있니? 여기 왜 이것에 해당하는 게 있니? 이것을 해당한다고 그러면 뭐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? 이거 좀 그거인데? 그러면 이게 조금 애매하면 밑에 거 조금 더 읽어봐 They have to see still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한 과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야 그러한 과업들 위에 있어 없어? 없지? 그러면 C는 때려주고도 아닌 거야 그럼 뭐부터 시작하느냐? 바로 B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시작하자 도구 사용의 출연은 was the result 결과였습니다 자 뭐의 결과냐? unprecedented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조화의 결과였습니다 뭐 사이의 조화? stereoscopic eyes 입체적으로 보는 눈 그리고 뇌 그리고 팔다리 사이의 아주 전례 없는 조화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은 이러한 조화 이 뭐 눈, 뇌 그 다음에 팔다리 사이의 전례 없는 조화는 has had at first immersed 처음 나타났습니다 자 뭐하는 동안? 우리 인간 선조들이 were still 여전히 숲에서 사는 그런 종인 동안에 일어났다는 거야 눈과 뇌와 그리고 팔다리 사이에 이러한 조화가 자 그러면 자 보자 유인원들은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또 그런 뭐 뭐 조화인가? 볼 수 있는데 밑에 봐봐 그러한 과업들이 있어 없어? 과업들 없지? 그러니까 당연히 B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? A로 가는 거야 A로 그러면서 이게 단서잖아 자 뭐야 The upright stride 직립보행이지 직립보행이 또한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뭐에 도움이 되었다는 거야? 바로 도구 사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얘기겠지? 왜냐하면 그것이 허락했기 때문에 팔과 손이 to be used 사용되도록 훨씬 더 다양한 범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아 물론 비록 그것이 더 어려웠게 되었다 할지라도 뭐가 이거랑 가져오진 조화야 swing around in tree 나무 사이를 팔을 가지고 휙휙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할지라도 왜 원숭이처럼 나무 타기하는 게 어렵게 되었다 할지라도 자 뭐다 어 자 그 직립보행이 팔과 손을 좀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치? 그러니까 좀 더 도구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거지 그 결과 인간들은 배웠습니다 뭐야? 훨씬 더 많은 과업들을 수행하는 것을 그들의 손을 가지고 심지어 걷고 있는 동안에도 자 그러면 이제 C로 가볼까? 이게 딱딱 떨어질 거다 자 오늘날 대조적으로 자 인간들과 대조적으로 유인원들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게 뭐니? 바로 걸어 다니는 동안 손을 가지고 많은 과업들을 수행하는 거지 자 그러면 또 복과 과업이 있는지 그들은 have to sit still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어 이것도 이제 단서가 되지 아까 인간들은 걸어 있잖아 그러니까 대조가 딱 되잖아 자 뭐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과업들이 있어 없어 여기 나왔잖아 훨씬 많은 과업들 그러니까 답은 그냥 B, A, C가 딱딱 떨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as a result of this development 이러한 발달의 결과로써 초기 인간들이 서서히 더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에 비해서 다른 더 큰 동물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더 큰 동물들에 관하여 관련해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답은 B, A, C였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순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는데 수능에 있어서 늘 하는 얘기인데 순서 문제의 진짜 포인트는 단서야 단서 이런 단서들이 꼭 죽여져 그러니까 항상 연습을 할 때 이런 단서들을 표시를 해놓고 이런 단서들이 앞뒤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자 의미상으로 접근하는 문제도 나올 수는 있어 근데 만약에 의미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그 의미가 너무나 뚜렷하게 그 순서를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의미로 가지고 푸는 문제는 난도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야 난도가 높지 않아 오히려 알겠지? 그래서 항상 단서를 찾고 그 단서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